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요양, 돌봄이 필요한 국민은 병원이나 시설 등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관련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과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 후보자가 제출해 정책, 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의 모든 파일에 대해 문자 인식 여부를 확인,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4 총선 장애인연대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연대는 전체 회의를 개최해 장애인 공약 요구안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거쳐 최종 공약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공약 안에는 핵심 요구사항 5대 과제와 장애 유형 특성별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연대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내 배정 촉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대는 이번 장애인 요구 공약안을 사무국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록여행이 3월 15일까지 오는 5월 패키지 여행과 경비여행 접수를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키지 여행은 2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가운데 패키지 여행 1은 장애인 가정의 광역교통과 숙박, 여행용 차량을 지원합니다. 패키지 여행 2는 장애인 가정의 광역교통과 여행용 차량을 지원합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